야, 우리 예전드 진수근 선수 처음 보는 클럽을 꺼내셨어요. 예, 진짜 이거 화려하죠. 정말 화려하죠. 제가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. 저게 지금 그린 색깔이랑 똑같습니다, 지금. 타석에 무지개가 떴어요. 지금 그린 색깔과 똑같은 클럽을 꺼내셨어요. 쟤는 진짜 잘 맞는 쟤예요. 한 달에 한 번 치는 쟤. 굿셔, 아까워서 한 달에 한 번 쓰시는 거죠? 예. 이야, 올라간다. 이야, 역시. 역시 레전드. 아우.